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비스탕스 주식회사 대표 임승재입니다 저희 하비스탕스 주식회사는 적층 제조 전문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반의 서비스 업체로서 기존 제조 쪽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이나 제품 개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저희가 적층 제조라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로봇월드 전시회에 나오면서요 산업용 로봇에서 사용되는 엔드툴들을 적층 제조 기술로 기존보다 가볍고 성능이 좋게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 맞춤화가 어렵다는 문제와 두 번째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협동 로봇이나 소형 로봇들에게 가반화 중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소재 변경과 최적화 설계 그리고 맞춤형 제작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그리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나온 제품 중에 제일 저희가 공을 많이 드린 부분은요 진공 그리퍼 부분입니다 요즘 협동 로봇이 산업용 로봇처럼 주변에 펜슬을 치지 않고 사람 옆에 펜슬을 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현장에서 계신 로봇 서비스 업체분들이나 엔드 유저 사용자분들이 본인의 목적물, 작업물의 그리퍼를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적층 제조 디자인이라든가 경영화 설계 기법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로봇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그리퍼를 출시하긴 했지만 저희는 원래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사업에 먼저 하시고 그리퍼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을 도와드리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층 제조 기술을 이제 주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을 통해 크게 이제 산업 쪽에서 제작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 부품들을 저희가 대기업 아니면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업한 지가 2년이 되었는데요 아직은 스타트업인 입장에서 회사의 목표는 이제 회사를 크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쪽에 3D 프린팅 기술이 적절하게 활용이 돼서 저희 나라의 어떤 산업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rossover 아멘 심장